삼성전자 AI 팀의 이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뭘 준비한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빅스비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코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삼성전자가 빅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고 보고 그걸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급격한 변화를 맞으면서 PC, 웹, 앱 거의 10년 주기로 새로운 인터페이스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다음 패러다임은 뭐가 될까? 저희는 말이 통하는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그 패러다임 변화가 안전하진 않지만 곧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스비를 출시했습니다. 2017년 5월에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였죠. 그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고 2018년 9월에는 좀 더 확장성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아키텍처를 완전히 개편해서 전면 수정된 새로운 빅스비를 또 선보였습니다.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 기기에 동작할 수 있는 확장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스마트폰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에어컨, 냉장고, TV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서 동작하는 빅스비를 보시고 계신 것도 있고 더 보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어, 미국 영어, 중국어 3개국어 정도를 지원했지만 작년 12월에는 영국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스페인어들을 출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큰 변화가 그렇듯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는 저희 같은 일개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전을 보고 제시는 했습니다만 그 비전을 믿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여러 많은 개발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는 개발자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 역량을 누구보다 먼저 준비를 하시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빅스비 디베로퍼 스튜디오를 공개한 후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빅스비 개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개발 문서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문서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고 하는 것은 조금 생동감이 떨어지는 듯해서 이렇게 온라인 코스도 준비했습니다. 단계별로 나누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퀴즈도 드려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개발자분들이 쉽게 빅스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개발 툴 빅스비 디벨퍼 스튜디오는 삼성 내부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쓰시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툴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냐면 여러 개발자분들이 빅스비 플랫폼의 주인공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이 담긴 서비스가 언어와 기계의 장벽을 넘어서 여러 사용자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 코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부디 이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